강원도 홍천 원조민 부동산 강원도 홍천 원조민 부동산 강원도 홍천 원조민 부동산 전체 다 평지로 되어 있고 아래쪽 도로에서부터 들어오면 3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제가 있는 데가 일단 아래쪽이 2단 그리고 나무 서 있는 데까지 해서 3단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도로 건너편으로는 외집분들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인터체인지에서 차로 약 10분에서 20분 사이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가리산, 용소계곡, 솟불산 이런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전원 생활하기 좋고요 주변은 보시면 혐오시설 하나도 없이 그냥 조용한 산자라 끄트머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주 조용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집 한 채 짓고 나머지는 농사 지을 분도 좋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앞쪽에 외집분들 단지처럼 그냥 공동으로 매입하셔가지고 집 더 넉넉하게 잡으셔가지고 뭐 300평, 400평 한 달이면 한 4집에서 5집 정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동 생활하실 분도 좋고요 전원주택 단지도 좋고 뭐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외집분들이 조용하는 남양의 전망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을 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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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